인도블러 2단 그냥 썼습니다. 여기는 브로콜을 올리기 위해 기초로 다가친 콘크리트입니다. 콘크리트 렌치 드라이버 이것도 삼성 셀루다가 바콘 배터리입니다. 기럭씨로 다가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렇게 박아 보겠습니다. 스크류 드라이버 하나 더 렌치 드라이버 다음은 임팩트 드라이버 이것도 배터리를 튜닝 한 겁니다.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연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텐마드릴 렌치 드라이버 임팩트 드라이버 안녕하십니까 그린시입니다. 오늘은 택배가 왔습니다. 원더 루스 스페어 파트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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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한 2년 남짓전에 생산된 배터리입니다. 삼성 INR18200 20R 예전에 메타보라든가 그 다음에 기멜트 구형 타워 툴에 들어가는 명품 배터리입니다. 4.13 4.14 4.14 4.14 4.13 4.14 니켈플레이터를 제거하고 이쪽으로 빼게 되어있습니다. 5.25 5.19 5.13 5.24 5.29 11.29 9.30 15.29 자 풍성 INR 18650-20R 고방전 배터리 30개를 발췌했습니다 겉대기 5개 6S BMS 5개 하우징 배터리 하우징 리캐스플레이트 피스 아주 약과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택배 온 박스 요렇게 됐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나머지는 분리주거를 하겠습니다 요 알 수 없는 중국산 고방전 배터리를 삼성 SDI 요거는 생산년도는 2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배터리입니다 어쨌거나 INR 18650-20R 삼성 배터리로 교체를 해보고 성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는 삶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능을 잡아들이기까지 완성 어떤 상황의 생산물이 저거는 정말 잘 안되고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일단 아예는 이 벌고기 피 2011년가 나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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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스크류 드라이버. 하나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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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